호우! 여러분들 오늘의 슈기의 뚱뚱! 호우! 500일 방송이에요. 방송한지 벌써 500일입니다. 노래를 틀어볼까요? 어... 벌써 오... 작년... 작년 5월 15일 날의 첫 방송으로 해가지고 벌써 오늘 2015년 9월 26일 500일이 되었네요. 네, 녹화하고 있습니다. 어... 진짜 막... 막... 어렵기도 했고... 또 사건도 있었고... 또 뭐 욕도 많이 먹었고... 그만큼... 막... 그랬었는데... 두 번째 방송 보여줄까요, 여러분들? 여러분들, 제 두 번째 방송 보여줄게요. 제 방송... 첫 번째 방송 거는 녹화본이 없어가지고... 두 번째 방송 거... 아, 이거 초를 불고 보여줘야 되나? 초를가 이거... 이거 난리날 것 같은데? 어, 먼저 불겠습니다. 저 기도 좀 할게요.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이 샀죠. 내려오는 빛밥으로... 슈기! 500일! 화이팅! 후Bob은 밤에 늘 trzeba 소개해주세요.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current 이러면서 500개 선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받을게요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두 번째 거 방송 때 녹화보니 어딨지? 여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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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작년에 해가지고 오래 되긴 됐구나. 제가 컴퓨터가 약간 조금 느려가지고요. 잠시만요. 녹화 시작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슈기의 두 번째 방송. 작년 5월 16일이죠. 작년 5월 16일. 응. 녹화 시작했다. 네. 안녕하세요. 신입 BJ 슈기입니다. 방송한지 며칠 안 돼서 부족한 점 많은데 많이 이해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보기 전에 추천 질작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우와. 나 이제 먹어도 돼? 먹어. 먹어. 와. 저랬었죠. 아. 맞아. 콜라 따라야지. 이랬었어요. 이때 리액션 한 번 보실래요? 이때 별풍선 리액션? 어딨지? 어. 여깄다. 우와. 우와. 짱이다. 줌다운 그대를 만난 걸 이랬었죠.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. 어. 네. 여러분들. 아무튼. 아. 녹화 중이었던 거를 네.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. 슈기 벌써 방송한지 500일이나 돼서 이렇게 또 오늘 500의 특집 방송을 하게 되었네요. 음. 앞으로도 맛있는 먹방 다양하게 준비해서 맛있는 먹방 대리만족 할 수 있는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너 가족료! 뿅!